많은 분들께서 엑스포에서 매체 내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TV 구독자 여러분 가수 이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엑스포에서 진행된 저의 단독 콘서트 잘 관람하고 잘 돌아가셨나요 자 오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연상을 가득 열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매체 내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그 뜨거웠던 열기와 감동을 고슬라게 전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많이 늘 지키시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엑스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이창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매체 내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TV 구독자 여러분 가수 이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엑스포에서 진행된 저의 단독 콘서트 잘 관람하고 잘 돌아가셨나요 자 오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영상을 가득 넣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최대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뜨거웠던 열기와 강동을 보슬하게 전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늘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욕기 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엑스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이창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예전에 저희 단독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TV 구독자 여러분 가수 이차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엑스포에서 진행된 저의 단독 콘서트 잘 관람하고 잘 돌아가셨나요? 자 오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연상을 가득 열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그 뜨거웠던 열기와 감동을 고슬라게 전선에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단인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엑스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이찬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TV 구독자 여러분 가수님 이찬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엑스포에서 진행된 저의 단독 콘서트 잘 관람하고 잘 돌아가셨나요? 자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연상을 가득 빌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그 뜨거웠던 열기와 감동을 고슬라게 전선에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내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엑스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이찬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TV 구독자 여러분 가수님 이찬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엑스포에서 진행된 저의 단독 콘서트 잘 관람하고 잘 돌아가셨나요? 자 오늘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연상을 가득 열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그 뜨거웠던 열기와 감정은 오스란히 장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많이 늘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엑스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이찬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TV 구독자 여러분 가수리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엑스포에서 진행된 저의 단독 콘서트 잘 관람하고 잘 돌아가셨나요? 자 오늘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연상을 가득 밀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뜨거웠던 열기와 감정은 오스란히 장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늘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엑스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이찬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TV 구독자 여러분 가수 이찬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엑스포에서 진행된 저의 단독 콘서트 잘 관람하고 잘 돌아가셨나요? 자 오늘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연장을 가득 빌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에서 해체된 저의 단독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뜨거웠던 열기와 단독을 고슬라게 전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많이 늘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엑스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이찬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